자 손절가 지키세요. 손절가 지키고 홀딩이에요. 잠깐만요. 3,900원 손절가를 잡고요. 본인 들어간 가격이에요. 3,950원. 3,950원 손절가 잡으시고. 잠깐만요. 3,950원 좀 세다. 이 자리 잡자고요. 이 자리 좀 세다. 4,145원 손절가 4,145원 잡고 홀딩하세요. 4,145원 잡고 홀딩 하시고요. 일단 5,0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. 5,000원 뚫을 수 있는지 5,0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. 손절가는 그렇게 잡으세요. 손절가는 이 자리 4,145원이요. 매집을 얼추 한 것 같은데 뚫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5,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. 타이밍은 잘 들어간 편이에요.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젖전 신호는 여기서 나왔네요. 2,500원 대서 2,600,700원 대서 신호가 떨어졌네요. 매집도 여기서부터 때렸고. 3,500원 가 trained 에서 나왔네요. 매집도 몇번 세요. 미십 오니. 좀рь excavate 오니. 1,500원. 부동산 신호가 떨어졌네요. 3,500원. 2,500원을 먹을 수 있는지.